저 장거리에 장 보러 가지. 야, 그 수준이 손님이 찾아왔던데? 손님이요? 어, 키가 한 이마이 크고 맨초로 많이 잘생긴 남자던데. 그, 대체 뭐하는 놈냐?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아, 박지연이 범인이었어요. 담당 형사한테 연락해놔. 웃지마 폭행 이용이자 CCTV 영상 확보했다고. 예, 예, 예. 더 늘리기 전에 해야지. 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오자니까. 계십니까? 아, 이게 문이 열려있어가지고. 실례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기 지금 강수진 씨 계십니까? 휴대폰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왜? 수진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면 우리 수진이는 왜 찾으시는지. 아, 그, 저기. 박재현 씨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재현? 우리 사위 말입니까? 예. 요즘 이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폭행 사건 아시죠? 예. 예. 근데 그게 우리 사회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박재현 씨가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예? 네? 예? 예? 예?